일본 내각부가 상정하고 있는 수도 지카 지진은 규모 7.3이며 이번에 발생한 도쿄 수도 지카 지진은 규모 6.1이었습니다. 다행히 진원의 깊이가 80km로 깊었기에 피해가 적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1995년 한신아와 지대지진이 규모 7.3에 진원의 깊이가 16km였습니다. 한신아와 지대지진은 이번 7일 발생한 도쿄 수도 지카 지진의 약 60배의 에너지였으며 게다가 한신아와 지대지진은 16km로 얕은 지진이었기에 얼마나 그 에너지가 강렬했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 내각부가 상정하고 있는 수도 지카 지진 규모 7.3은 이번 도쿄 수도 지카 지진 규모 6.1을 약 120배의 에너지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한 번 더 도쿄에서 수도 지카 지진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번에는 그 피해가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으니 항상 일본 기상청의 지진 뉴스를 당분간은 꼭 모니터링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지진 상황을 살펴보면 10월 9일에는 7번의 지진이 일본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오키나와에서 3.8일 시지오카현 동부에서 3.1일 이시카와현 노도지방에서 2.5 이와태현 앞바다에서 4.7일 나가노현 북부에서 1.9 호카이도 오라카와 해역에서 4.4 지바현 북서부에서 3.5일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5호 측회에서 5.6의 강진이 발생을 했고 진원의 깊이가 470km였습니다. 한 달 전 9월 3일에도 5호 측회에서 깊이 600km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최근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100년 만에 해저화산이 대폭발을 했으며 500km의 여러 번의 지진들 그리고 이지제도 역시 400km의 지진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저의 신발 지진들은 우리가 전혀 확인 불가능한 곳들이기에 우리는 주변 환경과 상황들을 보고서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2호지마 화산 대폭발, 사쿠라지마 화산 대폭발, 스와노세지마 화산 대폭발, 후쿠토쿠오커노바 해저화산의 대폭발이 있었습니다. 또한 동해에서 규모 6.1의 강진이 발생을 하면서 깊이가 400km의 해저신발 지진이었습니다. 무언가 큰 소용돌이가 일본의 남쪽 큐슈해저 지역과 간토의 해저 지역 그리고 호카이도의 해저 지역 그리고 동해의 해저 지역 그러니까 결국 일본의 동서남북을 둘러싸고 있는 해저의 화산들이 큰 소용돌이를 칠 만한 무언가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또한 10월달에 발생한 아웅오리 진도호강과 가고시마 진도사 도쿄의 진도호강의 지진들은 동일본대지진과 구마모토 대지진 당시와 마찬가지로 지진 횟수가 감소하면서 발생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본대지진 발생 한 달 전에 일어났던 기후현의 군발 지진은 2021년에도 기후현에서 9월 19일에 군발 지진이 시작되었으므로 10월 말까지는 주의를 해야 하며 최근 계속해서 바누아트와 그 근처 통과 피지, 뉴질랜드, 파퓨아뉴기니, 필리핀, 인도네시아에서 강진들이 발생을 하고 있으므로 일본의 대지진의 다음 주까지는 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바누아트 지진 이후에는 일본의 도오쿠 지역에서 자주 지진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도오쿠 지역을 특히 더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도쿄에서 진도호강의 강진 이후에 미야기현에서 진도 유기약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그 후에 니가타 주에스 지방에서 진도호강의 강진이 발생하였으므로 다음 주에는 미야기현과 니가타현의 강진에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도카라 지역에서 올 4월에 200번 이상의 군발 지진이 발생했었고 10년 전 통일본대지진 전에도 마찬가지로 도카라 지역에서 군발 지진이 있었습니다. 1981년에도 도카라 지역에서 110번의 군발 지진이 있었고 그 이후에 산리쿠 앞바다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또한 최근 관동 지역에서 동북 지역으로 무감 지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어제 10월 9일에 호카이도의 우라카와 해역에서 규모 4.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는데 1981년에도 도카라 군발 지진 이후에 호카이도의 우라카와 앞바다에서 규모 7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올해 9월 27일에도 호카이도의 우라카와 앞바다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또한 9월에는 신발 지진에 의한 이상진역 강진이 3번이나 발생을 하였고 9월 3일 오호츠크해의 이상진역과 9월 14일 도카이 근해의 이상진역 9월 29일은 이시카와 북부 동해에서 이상진역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도쿄를 포함하여 이틀 연속 진도 5강의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방향을 보면 9월 3일 오호츠크해의 해저의 신발 지진 9월 14일 도카이 오가사와라제도와 이즈제도 근처 해역에서 신발 지진 9월 29일은 이시카와 북부 동해 근처의 해저에서 신발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결국 일본의 좌웅 위아래 동서남북의 해적하산들이 요동을 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바누아트의 지진들을 봐도 10월 2일 규모 7.3규모의 강진이 발생했을 때 진원의 깊이가 535.8km였고 어제 9일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했을 때에도 진원의 깊이가 520.4km였습니다. 10월 2일 바누아트의 4.7강진 당시에도 진원의 깊이가 528.1km였습니다. 최근 바누아트의 진원의 깊이가 일본 오가사와라제도와 이즈제도 그리고 5호츠크해와 동해의 강진들과 비슷한 진원의 깊이 500km를 넘고 있습니다. 매우 안 좋은 시그널로 보여집니다. 10월 10일에도 남태평양의 파퓨아 뉴기니에서 규모 5.5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통과 4.3의 지진이 2번, 피지 4.4, 인도네시아 4.5, 알래스카 4.0, 페루 5.7, 칠레 4.8에서 지진이 오늘 10월 10일에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 샌안드레아스 단층대에서 573번의 미소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